오, 아빠 회사 도착! 어? 너 여기 알아요! 여기 성수동이죠? 네네네네 저 지나가다 봤어요 저 또 가보셨다는 줄 이거 봐봐, 아빠 회사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? 원 빌라! 오오! 원 빌라! 맞아 2,600만 명? 국내 4위 국내 4위라고요? 진짜로요? 진, 오늘 아빠랑 춤출 거야? 여기서? 아빠랑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신나세요 너무 멋지다 안녕, 안녕, 안녕! 오, 왔어! 누구예요? 오, 왔어! 저희 팀 멤버들 안녕하세요, 에지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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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! 여기는 삼촌, 여기는 형 진, 삼촌들이랑 오늘 춤출 거지? 우와 춤추 준비됐어? 우와 보고 싶어 아, 춤추는구나 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안 유연했던 것 같은데? 내가 뽀뽀다인데 아빠 보다 나는데? 아빠 보다 나야지, 뭐 진아, 진아 아빠 춤 안 보고 싶어? 오 보고 싶어, 보고 싶어 야, 보고 싶어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 아빠 춤 추고 구경하자 나 이 안무 너무 잘했어 내가 봤을 거야 내가 봤을 거야 어머, 어쩔 거야 섹시하다, 진짜 응 이야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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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돌았다고 하하하하하 아우 그렇게 좋았구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지금 아빠 했다 하하하 아빠 잘 아빠 멋있어? 아빠가 잘 춰? 지니가 잘 춰? 아빠 아 지니가 더 잘 추는데 지니 이거 해봐 자! 해봐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 이렇게 어려워 총! 그렇지 총! 3! 총! 그렇지 이렇게 하나 됐어 됐어 저 손도 너무 귀엽다 자! 그렇지 나나나나나나 셋